매트릭스를 제작한 워쇼스키 감독이 키아누 리부스에게 네오역을 준비시키려고 세권의 책을 읽게 했는데 그 중 한권인 도덕적 동물, 진화심리학으로 들여다본 인간 본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저자가 로버트 라이트라는 사람인데 또 다른 저서인 불교는 왜 진실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인간은 왜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한 다음에 매트릭스라는 환상 속에서 고통을 줄이는 실제적인 처방으로 불교의 마음챙김 명상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고통이나 괴로움을 느끼고 무언가를 갈망하는 그 과정을 진화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풀어내는 부분이 흥미롭게 느껴졌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한 무언가를 손에 얻기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합니다. 물론 손에 얻기까지 고통도 따르겠지만 목표한 그것을 얻었을 때에 물질적, 심리적, 육체적인 보상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상 전후에 느끼게 될 고통이나 불만족을 애써 감수합니다. 이것은 갈망의 대상이 가져다 줄 행복을 과대평가하는 인간의 성향이라고 합니다. 정상에 닿기만 하면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생각 다른 사람들의 상태가 적어도 지금 내 상태보다는 더 나은 상태일 거라는 믿음 이러한 것들을 책에서는 미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연선택적인 무의식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만약 당신이 자연선택이라는 설계자라면 어떤 방식으로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퍼뜨리는 생명체를 만들 것인가 즉 먹기, 섹스, 강렬한 인상, 경쟁상대의 제압 등의 행동이 우리 조상들의 유전자 전파에 유리한 행동이라면 당신은 그들이 이 목적을 추구하도록 그들의 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설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듯하다 첫째, 목적을 달성했을 때 쾌락을 느껴야 한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은 쾌락을 선사하는 행위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쾌락이 영원히 지속되면 안 된다 만약 쾌락이 일시적이지 않고 끝없이 지속된다면 다시는 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한 번 밥을 먹은 것으로 배고픔이 영원히 해결된다면 식사를 다시 하지 않을 것이고 섹스의 쾌락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단 한 번의 관계로 평생 침대에서 오르가즘을 즐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최대한 많은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없다 셋째, 쾌락이 곧 시들해진다는 사실보다 목적 달성에 쾌락이 따른다는 사실을 더 크게 인식해야 한다 목적 달성에 따르는 쾌락에 더 집중해야만 음식과 섹스, 사회적 지위 등을 정말 좋아서 추구할 것이다 쾌락이 시들해지는 데 초점을 두면 행동을 주저하게 된다 만약 쾌락이 시들해질 뿐 아니라 이내 더 큰 쾌락을 갈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쾌락 경험 자체보다 더 크게 인식한다면 열렬한 쾌락 추구가 무슨 소용인지 의문이 들 것이다 그는 어쩌면 삶의 권태감에 사로잡혀 철학 공부나 해야겠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위에 세 가지 설계 원칙을 종합하면 부타가 진단한 인간의 공경에 대한 꽤 그럴듯한 그림이 그려진다 그렇다 부타는 말하기를 쾌락은 일시적이며 이런 사정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불만족한 상태에 처한다고 했다 쾌락이 일시적인 이유는 쾌락이 쉽게 사라져야만 그것이 사라졌을 때 불만족을 느낀 나머지 더 큰 쾌락을 추구하도록 그래서 더 많은 유전자를 퍼뜨리는 행동을 하도록 자연선택이 설계했기 때문이다 자연선택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단지 유전자를 많이 퍼뜨리길 원할 뿐이다 그리고 유전자를 많이 퍼뜨리게 만드는 방법은 쾌락에 대한 기대치를 최대한 높이는 한편 쾌락 자체는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부분이 꽤나 흥미로웠는데요 우리는 실제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쾌락을 기대하고 그것을 더 사실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한 것을 실제로 경험할수록 점점 경험의 쾌락은 줄어들고 기대의 쾌락은 늘어나면서 그 괴리에 따른 고통도 늘어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원래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자는 이것을 우리가 환영에 빠져있다고 표현합니다 즉, 기대라는 환영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민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인간이 처한 조건에 관한 과학적 진실을 인간이 빠져있는 환영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환영에서 벗어나는 데 사용할 수 없을까? 그때 문득 불교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현대 심리학과 부타의 가르침 가운데 많은 부분이 본질적으로 같은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명상은 상당 부분 인간 본성과 인간이 처한 조건에 관한 진리를 깨닫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명상은 이 진리에 관해 실제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진 거죠 그래서 저자는 무건명상 수련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음 챙김 명상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있는 그대로 경험하면서 관찰한다 이렇게 관찰하면 느낌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된다 그리고 이는 느낌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된다 또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면 이윽고 느낌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전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려웠던 느낌을 나는 이제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느낌에 가까이 다가간 결과 오히려 느낌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초연함이랄까? 거리두기랄까? 하는 것을 얻었다 그런데 명상을 하면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다 불쾌한 느낌을 받아들이고 품어 안으면 오히려 느낌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쾌한 느낌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명상을 접한 저자는 새로운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나의 두 가지 인식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 인식인가 처음에 떠오르는 강렬한 느낌들이 진실인가 아니면 명상으로 중화된 느낌이 더 진실인가 만약 처음에 떠오르는 강렬한 느낌들이 환영이라면 그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환영인가 명상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을 치하자 원래 있었던 강렬한 느낌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처음에 느낀 강렬한 느낌은 환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을 가짐으로써 환영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환영으로 보는 또 다른 근거가 존재한다면 무엇일까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가진 느낌과 생각과 지각 가운데 어떤 것이 환영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실제는 많은 부분 정말로 환영인가 저자는 이 질문을 시작으로 불교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현대의 불교도 다양한 종파가 있고 나라마다 문화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 외면과 내면의 세계를 명료하게 보지 못할 때 우리는 큰 괴로움을 당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면과 외면 세계를 명료하게 보도록 돕는 방법이 필요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명상을 통해 느낌에 대해 덜 반응하는 태도는 세상의 진실에 둔감해지는 마취제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느낌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세상에 대한 피드백을 일부 차단당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환영에 갇히는 이유는 이 느낌을 명상으로 차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해지는 질문은 그렇다면 느낌이라는 것은 거짓인가? 혹은 진실인가? 아니면 일부 느낌은 거짓이고 일부 느낌은 진실인가? 그렇다면 어떤 느낌이 진실이고 어떤 느낌이 거짓인가? 하는 부분이 됩니다 행동과학자들은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의 본래적 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보았는데 좋은 느낌은 생명체에게 이로운 사물에 다가가게 만들고 나쁜 느낌은 생명체에게 해로운 사물을 피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양소는 생명체의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에 끌리는 느낌을 선호하게 하고 반면 생명체에게 해를 입히거나 생명체를 죽이는 대상은 피하는 게 상책이므로 자연선택은 그런 대상을 피하고 싶은 느낌을 생명체에 부여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생명체가 특정 사물에 다가가거나 회피하는 기본적인 행동을 선택할 때 자연선택의 관점에서 옳은 선택을 내리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느낌인 거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영양소가 풍부한 것을 선택하는 느낌은 열량이 높은 정크푸드를 선택하게 하는 느낌이 되고 작은 마을에서 자신에게 무례한 사람에게 앞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줘야 했던 느낌은 오늘날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에게 보복운전을 하고 싶은 느낌처럼 불필요하고 어쩌면 피해야 할 것들을 선택하게 하는 이롭지 않은 선택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느낌들은 좋아야 비생산적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따라서 좋게 느껴지며 실제로도 자신에게 이로운 행동으로 이끄는 느낌은 진실이고 좋게 느껴짐에도 실제로 자신에게 이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느낌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조금 다른 경우의 느낌도 있습니다 뱀이 아닌데 뱀이라고 착각하는 느낌인데 99% 착각하여 깜짝 놀라더라도 1%가 뱀이었고 그래서 살 수 있었다면 99% 틀린 것에 대한 보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것은 자연선택이 이 느낌은 거의 언제나 환영인 느낌이 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뱀의 환영은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이롭게 작용을 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연선택이 세상을 명료하게 보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 마음을 설계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자연선택은 우리가 세상을 명료하게 보는 지각과 신념이 아니라 유전자를 퍼뜨리는데 유리한 지각과 신념을 갖도록 마음을 설계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즉 거짓인 느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실제 느낌과 벌어진 상황이 다른 부자연스러운 거짓 느낌과 없는 것을 있다고 가정하는 자연적인 거짓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느낌인데 나쁜 결과인 경우들은 피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더라도 그 느낌은 충실히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책에서는 실제 세계에서 이 두 느낌이 언제나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내용이 길어져서 여기서 끊고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